긴장하지 말고! 긴장하지 말고! 잘해야지! 어떻게 이럴 수가. 쟤들한테 난 아무 존재도 아니었던 거야.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. 야, 간만에 바다에 나오니까 너무 좋다. 가슴이 그냥 팍 트이는 게. 너랑 꼭 한 번은 바다를 같이 보고 싶었어. 아, 그랬어? 추워! 야, 이거... 괜찮아. 아, 그냥... 이 세상에서 난 아무 필요도 없는 존재야. 나 하나쯤 없어져도 아무도 모를 거야. 영준호야! 네가 여기 웬일이야? 아니, 너 여기서 뭐 해? 이제야 소용없어.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 돌아가지 않아. 이미 늦었어. 아니, 아니 나는...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다고! 날 좀 그만 가만 내버려둬! 돌아가기엔 모든 게 너무 늦어버렸어. 아니... 이해해. 그냥... 제가 요새 저기 투명인간 노래 맛이 들려서 어, 이해를 좀 해. 그래. 그래. 내가 아주 잘못 산 것만은 아니었어. 한 사람이라도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은 아주 살만한 거야. 야, 너 배고프지? 어... 우리 어디 가서 저녁 먹을까? 너 뭐 먹고 싶어, 어? 저기, 동근아. 응? 난 욕심이 참 많은가 봐. 누군가 좋아하만 할수록 자꾸만 욕심이 나서 뭐든지 그 사람이랑 같이 하고 싶고 나만 봤으면 싶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이대로 널 계속 만나면 우린 서로 미워하게 될 것 같아. 은효야. 우리 이쯤에서 끝내자. 나 너무 힘들어. 난 참 세련된 사람이 못 되나 봐. 좋아했던 사람을 친구를 만날 수는 없을 것 같아. 아무렇지도 않게 만나고 웃고 그러진 못할 것 같아. 미안해. 내가 너무 부족했었나 보다. 이별을 인정하게 할 뿐이라고 이번에는 잘 해보고 싶었는데 내가 그런지 간이